가에 들어갈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둠이 발표할 가에 대해 말해보자 그랬더니 국상에서 상복을 입는 기관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에서 시작되었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1차에서는 서인, 2차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어 권력 다툼과 연결되면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거 뭐예요? 예절과 관련된 송사되겠습니다. 바로 예송 되겠죠. 그죠? 자, 이러한 예송 대체 왜 일어나게 된 거였을까요? 그쵸? 그 당시에 이제 효종이 죽었는데 자이대비가 상복을 대체 몇 년 입어야 되냐? 효종이 둘째 아들인데 이걸 척장대로 봐야 되느냐? 왕도로 가야 되느냐? 사대부의 예로 갈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불교의 수용 당연히 아니겠죠? 무신정변 전혀 관련 없고 직전법 시행 배경 아닙니다. 형평운동도 아니죠. 시기가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도 최소 조선은 골라주는 그 정도의 마인드는 있어야 되겠죠? 답은 바로 조선 후기 예송의 전개 과정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송, 그 다음에는 숙종 때 환국을 거치면서 붕당 정치가 매우 많이 변질되게 되었더라. 그 이후에 결국에는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조선의 여러 정치 세력이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시겠습니다.